여기서 플레이스를 하면 전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꺾이는 순간에 튀어나오죠 한 번 더 한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0개 호주님까지 마랑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이준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헬리니 구조입니다 구조? 약간 좀 노하우나 어떤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좀 내비만 고쳐준다 저분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조용조용이 막 하시네요 근데 몸에 상두분을 보니까 운동을 꽤 오래 하셨네요 전환군도 가니까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저 정도면은 4, 5년은 3, 4년? 저번에 몸을 봤을 때 이걸 더 키웠으면 좋겠다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뭐 있을까요? 흉치가 좀 굽어 있어서 가슴을 좀 많이 피고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구나 항상 찾아오시는 분을 알려드리다가 찾아가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되게 색다른 기분이군요 일단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저기서 나올 수 있는 운동은 몇 가지 없잖아요 그렇죠 어? 혹시 레이지를 하시나? 레이지네요 저 레이지가 진짜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레이지 어려워요 지금 어떻습니까? 잘하는데 고개의 각도가 본인 운동을 좌우로 하기나면 균형이 바뀌기 어렵거든요 계속 본인은 맞을 수 맞추려고 좌우를 보거든요 저렇게 운동하면 승모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죠 점점 올라갈수록 정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번에 섭외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어깨 운동하고 계세요? 네 오늘 짧게 아 짧게? 아 운동한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는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진짜 뭐 헬레인이시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되게 유명하신 어깨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섭외했는데 하필 하고 계신 게 어깨시더라고요 저도 헬레인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디죠? 3주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저 복장이 요새 최신 최차인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동 중인데 죄송합니다 혹시 저 알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몸이 아 진짜요? 되게 좋으신데 운동하는 걸 되게 잘하시고 이러는데 좀 약간 피드백을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어깨 운동 좀 배워보시겠습니까? 네 잘 받으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7살 서홍준이라고 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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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는 운동 2년차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어깨 운동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깨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웜업! 앉은 상태에서 기대지 말고 올라가서 잠깐 스탑! 그리고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스탑!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일어나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어깨를 먼저 쓰면서 들려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가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깨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깁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넓게 올려요 넓게 좀 더 앞으로 들어봐야지 아예 앞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죠 오케이 또 내려올 때가 가장 중요하냐면 어깨를 잘 보시면 내려올 때 마지막에 어깨가 삭 눌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힘을 지정해서 자응력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쭉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혹시 책상에 근무하시나요? 근무하실 때? 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굽으셨는데 이것만 가슴을 숨질을 받으시 이 상태에서 고정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하나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딱 좋아요 그렇지 어깨 골격이 되게 넓히기 어려워요 근데 어깨가 넓으면 어디서 기준을 잡냐 승모랑 이 어깨가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조심히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보이죠? 네 대부분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안 벌어져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렇게 안 벌어지죠 이거를 최대한 제가 눌러놓고 벌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해줘야지만 아하 홈이 생기는 거예요 홈이 버스기 많이 되는데 어우 좋아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어우 좋아 야 빌더인데 빌더인데 빌더 이미 경작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가슴만 펴놓고 그렇지 그리고 벌려볼게요 그렇죠 나이스 딱 좋아요 올라서 멈추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잡았다 이 느낌이에요 그렇지 후 버텨지고 그렇지 툭 내려가면 안 돼요 잡아놓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멈춰놓고 하나 이제 슬슬 숨이 힘들어 가거든요 좀만 더 넓게 쳐보세요 넓게 하나 그렇지 지금처럼 하나 둘 셋 오케이 좋다 넓게 그렇지 자 일곱 조금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멈춰주고 여덟 프레스는 90% 정도가 아보깨 운동이에요 아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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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자체가 대가서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팔을 완전 일자로 벌리는 것보다 이것도 운동이 잘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살짝 앞으로 빼주는 게 어깨의 각도에 되게 유리해요 이거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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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대로 돌을 주는 거예요 내려올 때 가동 범위를 90도까지만 더 내려가면 좋거든요 근데 운동을 처음 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려가면서 힘을 상대에 뺏겨요 90도로 내려와서 멈추고 형치가 여기가 아닌 여기 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 이때 어깨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케이 한번 내려볼게요 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올려볼게요 하나 굿 하나 좋은데요? 생각이 없는데? 둘 오케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좀 더 뒤로 들어야 돼요 뒤로 이마 쪽으로 들 때 근데 힘드니까 이렇게 가요 힘드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으로 떨어지세요 그래서 하나 들어 올릴 때는 좀 더 이쪽으로 이마 쪽으로 내려가서 살짝 앞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올라올 때는 이마 쪽 이래가 좀 안 떨어져요 팔 돌아간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올라 올리하면 그대로 올리고 잠깐만 고맙다 이제 운동 된다 쭉 오 좋아 더 해볼게 다섯 개 더 하나 이제 본 운동이니까 여덟 굿 됐다 됐다 잡았다 가자 여기 프레스가 거의 90%가 여기에요 어쩔 수 없이 팔을 들어서 프레스를 하게 되면 다 여기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아마 꺾어주냐에 따라서 보이시죠 어깨 진짜 크시다 잘 보여요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프레스를 하면 전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꺾이는 순간에 튀어나오죠 한 번 더 한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그래서 회전을 사용하면 둘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칙을 좀 더 먹게 할 수 있다 이게 감을 잡으면 덤벨로도 가능하고 바벨로도 가능해요 파퀴즈 앞으로 뻗을수록 전면 조금씩 뒤로 갈수록 측면 정확히 보여드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면 근육이 생기고 뒤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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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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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첼리니 분들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운동이 되게 좋아요 턱 밑에 시작할 거예요 팔 앞으로 쭉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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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는 가동범이 많이 안 내려도 되고요 다시 이게 하나예요 하나 둘 앞으로 쭉 내려갔다가 턱까지 내려갔다가 올리면서 뒤로 그렇지 오케이 하나 그렇지 한 번 만져보시겠어요 바로 힘이 측면에 측면에 들어가죠 그렇지 고 다섯 오케이 15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섯 턱까지 내려가고 오케이 좀만 더 빠르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한 번 보시면 움직임이 딱 보여요 둘 앞에 갈 때 와보게 뒤로 측면으로 먹는 게 딱 딱 보이죠 셋 펴고차 좀만 더 앞으로 그렇죠 그럼 더 잘 들어가요 오케이 굿 등도 많이 좋아졌네 좀만 더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좀만 더 그렇죠 오케이 좀 더 편하죠 네 오케이 좋다 넷 오케이 오케이 잡혔다 오케이 마지막 뒤 어깨 운동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보자분들이 뒤 어깨 느낌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살짝 틀어서 고정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까지만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뒤로 스피드를 스피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을 고정 그렇지 살짝 구부리고 고정 뒤로 와보세요 팔을 구부리고 보자 오케이 하나 숨을 내려갔다가 뒤로 그렇지 딱 좋아가지고 하나만 더 쭉 무기 안 무겁죠 괜찮죠 잡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모았다가 모았다가 스피드 그대로 둘 셋 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어때요 타는 느낌 타는 느낌 나죠 네 우리가 이거를 로우 당기듯이 이렇게 풀다운 당기듯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팔 좀 덮여주고 그렇지 늘어나요 덮여줘야 돼요 그렇지 다섯 오 잘한다 빡 모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앞 어깨랑 뒤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다섯 여기를 키워야 돼 여기를 키워야 돼 여섯 여섯 더 뒤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더 모았다가 더 벌려 뒤로 배 달 때까지 배 달 때까지 하나 여덟 열 빨리빨리 빨리고 여덟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어떻게 소감 한 마디만 아 유튜브 구독도 하고 어우 정말요 되게 좋아하는 선수님이신데 또 서포터도 봤고 더 좋은 것들 많이 배워서 또 제가 또 회원님들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번 제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거 앞으로도 잘 이용해가지고 몸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옛날 시절 생각하면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마랑님 여전히 몸 좋으십니다